그는 정대엽 설립 시에 간사로 시작하여 사무총장 대표직까지 오직 정대엽 운동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찌 윤미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윤미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윤미한 당선인이 오랜 세월 일했던 정대엽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 원로들의 어떤 의견 차이로까지 또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원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춘호 의원님, 조금 전에 윤미한 당선인을 옹호하는 수요집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대엽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또 윤미한 당선인을 비판하는 다른 분들입니까, 완전히? 거기에 이름이 같이 올라 있는 분들이죠. 이제 윤정욱 전 대표 그다음에 이호재 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12명 명단에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맨 앞부분에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윤정욱 전 공동대표가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정대엽 입장문에 동의할 수도 없다. 그다음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 국회에 진출하는 것 이것은 정대엽 입장문에 동의할 수도 없다. 초기에 정대엽 회수 운동을 할 때 정치권과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런 공감대의 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분의 이름으로 된 입장문을 작성할 때 과연 거기에 이름을 올린 12분과 전부 상의를 거친 뒤에 동의를 거친 뒤에 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대엽 이야기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모두 그 문구를 불러드리고 다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부분은 처음에 그제 수요 집회에서 어쨌든 간에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교 견뎌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 원로들의 이름으로 그 명단에 들어간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활동을 우리가 처음에 정대현 만들 때는 안 한다는 게 우리의 합의였는데, 암묵적 합의였는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행보는 그것과는 다른 행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정대협 내부에서도 정의교 연대 내부에서도 윤미향 당선인 또 정의교 연대의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씩 생각 차이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결국은 정의연의 지금까지의 활동과 이 대표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부정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지금의 어떤 문제 상황들이 정의연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같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원로 대표들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수요 집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고 윤미향 당선인 때문에 정의연의 그동안의 활동이 폄하되지, 폄훼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로 대표들의 입장까지를 다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분열음, 파열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원로 대표들도 그동안에 이 단체의 목적 자체가 순수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제일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로 인해서 이 단체에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어떤 사적인 정치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를 입장 표면에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로 대표 중에는 의사가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내부에서는 다 확인했다고 하지만 또 원로 대표 한 분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로 비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나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입장문이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조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정기적 연대에 대한 고발장이 고발권이 검찰에 접수가 됐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 실시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어떤 혐의가 검찰이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이 자금들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느냐. 결국은 그 부분은 어떤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성 쉼터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한 것이 사실 시세에 맞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매도인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반대로 정의원에게는 손해를 입히게 한 행위야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쟁점이고 세부적으로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국가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세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목적 외의 사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사업계획서라든지 또는 장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겼다라고 하면 관련 법령들에 따라서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님 기자회견 이후에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용수 할머님이 최근에 유명한 당선인도 만났다고 하는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워낙 고령이어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서 보면 그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얼굴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모습을 대비해서 보면 확실히 얼굴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명 당선인을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만남이었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올해 이용수 할머니가 93살 고령이시죠. 고령이시죠, 고령이시고 노인 건강은 하루가 다르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더 피곤해 보인다 할까 아니면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가 7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한 뒤에 한 서너 시간밖에 잘 주무시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고령의 노인이 그런 상황이 견디기에는 큰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건강이 좋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방침의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 작가들이 또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 워낙 고령이시고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용수 할머님을 돕고 계시는 분의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조금 나아지셨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작가들에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미향 당선인권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말이죠. 최근에 윤미향 당선인은 전혀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죠.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론과의 접촉도 끊고 있고 당과의 접촉은 지금 남인순 최고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민주당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특정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기자회견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 개별적으로 의견 분출하지 마라, 나도 말 아끼고 있다 이렇게 함구령도 내리는 상황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결과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 통해서 더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선이 된 신분으로서 다음 주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 특히 이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 돈이 과연 정상적으로 쓰였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한테 사용된 돈이 없다, 벽식 하나 달아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조차 달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단체를 운영해왔던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이 된 윤미향 당선인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이걸 반드시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게다가 이것이 사실 국내 문제만으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격,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해 굉장히 낮게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외교적인 술수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상 피해자 할머니에게도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책임감을 갖는다면 스스로 검찰 수사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명 자료를 내고 또 어떤 것은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찰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명 당선인을 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자체는 굉장히 빨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도 당선인 신분 때 수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일단은 시기는 조율하고 있겠지만 일주일 이내에 바로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도 있고 그래서 소환 조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조사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 이후에 바로 당선인 본인과 검찰이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게끔 조사 일정을 잡겠지만 사실 당선인 신분이냐, 국회의원 신분이냐가 불과 1, 2주의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 신분을 단 이후에도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당선인과 정의교 연대를 둘러싼 논란, 본질은 회계 처리 뭐 이런 문제, 후원금 기부금을 제대로 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경기도 안성의 쉼터에 유경 식당, 집단 탈북자들 일부가 가서 거기서 머무르기도 했고 하룻밤 자기도 했고 또 무슨 지원금을 줬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준 것이냐, 민변에 장경욱 변호사가 내가 개개인 서너 명한테 받은 거지 이게 정대협에서 후원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변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았죠? 민변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고 민변 소속이긴 하나 개인적인 자격으로 장경욱 변호사가 몇 차례 생활비를 돕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줬고 그 지원금 중에는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거기 후원이었기 때문에 그 윤미향 남편님도 후원금을 준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정대협이나 아니면 아니면 민변이나 어느 쪽에서도 그분들에게 뭐 월북을 권유했다거나 강요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춘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희 변호사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본인 음악가와 우리나라 음악가가 함께 만든 그룹입니다. 장사하자라고 하는 노래인데 노래가 상당히 재미있고요. 가사가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 이 가사가 아무리 먹고 살자는 짓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보자.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고서 막걸리 한 병에다 웃음을 씹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실 겁니다. 구원금, 기부금 같고 조은이라는 정의기억연대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회계 처리도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장사하자 먹고 살자는 짓이라 해도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보자.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고서 막걸리 한 병에다 웃음을 씹자. 주영재 뉴스 브리핑